아직 낮에는 덥지만 새벽 공기는 꽤 선선해졌습니다. 오늘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도 기온이 낮아져서 한낮에 30도를 조금씩 웃돌겠고요.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부지역은 30도를 밑도는 곳도 많겠습니다. 또 비 소식도 곳곳에 들어있는데요.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은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.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은 낮부터 오후 사이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오늘처럼 큰 더위 없겠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. 금요일 절기 처서가 지나면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어제까지 선선했던 서쪽 지역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. 대전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. 서부지역의 낮 기온은 대체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중부지역 봉화의 낮 기온 29도, 안동은 31도로 예상됩니다. 동부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. 영덕과 청송, 포항의 낮 기온 29도에 머물겠습니다. 주 중반에 이어서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비가 자주 내리는 이번 한 주는 우산도 자주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